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그 다음날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이게 5월 10일 이야기입니다. 5월 9일 날 부정선거를 엄청나게 저지른 겁니다. 바빠단 투표자가 수없이 나왔습니다. 한 분 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10일 날 5월 9일 날 그 제도의 남부면에서 오전에 투표 참관일을 하고 오후에는 개표 참관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참관을 하는 가운데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결정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을 여는 순간 저는 두 눈이 휘두른거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투표함에 쏟아져 나온 용지들이 대부분 접힌 자극이 없이 완전히 퍼진 상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 사전투표지는 사태가 한 명밖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막가파식 투표지입니다. 아주 일찍이 2017년에 부정선거 문제를 간파했던 한 분이 올린 거리입니다. 그분이 목격한 것이 뭐냐 이런 투표지입니다. 빠빠한 겁니다. 이게 수없이 출동된 겁니다. 4.15 총선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투표지들이 수없이 나온 겁니다. 전혀 접지 않는 투표지들이 이렇게 막 무더기로 출동가 된 겁니다. 이걸 그분이 본 겁니다. 이름 보시죠. 심지어 한 지역에서는 가료가 아닌 세로로 길게 반으로 접힌 용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로로 이런 투표지를 짚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제에서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으로 모두 참관하신 분이 보고서를 쓴 겁니다. 저는 개표 참관일이 있었기에 부정선거가 의심되니 개표를 중지해야 된다고 했으나 그곳에 있는 선관위 사람과 심지어 개표를 돕는 몇몇 사람이 아무 이상이 없으니 진행해야 된다면 개표를 진행했다. 공정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의 의혹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것을 밝혀야 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개표 참관인의 의혹을 무시하고 개표를 자기 멋들어 진행했다. 제가 5월 9일 오전에 투표 참관일에 있었던 그제시 남부면에서는 단 한 명도 투표용지를 편체 투입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럼에도 부대자료 형태인 이쪽의 행랑행 부대자료 형태인 사전투표함에서는 며칠간 눌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도 국임이 없는 용지가 수두루가게 쏟아나왔다. 이미 2017년 대선이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는 부분을 이 참관인의 그런 보고서로 2017년에 작성된 겁니다. 부대자료 형태인 사전투표함에서는 며칠간 눌려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국임이 없는 용지가 수두루가게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이렇게 뭡니까? 이게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이 안에 행랑이 붙어있는 겁니다. 봉인지가 전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봉인지가. 봉인지가 역할. 빨간 원 부분을 보시면 이번 선거함의 봉인 방법입니다. 행랑행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플라스틱을 이용해 잠금잠질을 한 후에 투표 참관님과 선거 담당자에 사인한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저 스티커는 종이가 아니라 비닐 종류입니다. 다시 떼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라고 부릅니까? 특수봉인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똑같은 봉인지가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표를 훔쳐온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참 직위에 있는 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함의 투표지가 일본 투표함의 투표다 훨씬 적음에도 어떻게 부정성으로 의심될 수 있는 투표자 저렇게 무더기로 나올 수 있을까? 또 사전투표함은 밑부분이 부대 자료였고 또한 두 개로 포개져서 눌린 상태의 사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용진은 일반 투표함과 달리 완전히 폐진 상태로 쏟아나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은 애초에 투표지를 접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이 일괄 기표 이후에 그냥 무더기로 투입했다는 확실한 증거 동영상민 사진입니다. 똑같은 일이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0년 대선까지 계속 저렇게 수정되지 않고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투표지가 마구 쏟아져 나온 겁니다. 상하로 접은 거. 이런 게 무더기를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제 남부면의 여러분들 이런 투표지가 이 사진을 보면 용지가 접히지 않고 펼쳐져 나온 용지부터 아주머니가 모아놓은 것인데 놀랍게 다 일본 문재인에 기표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수없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데 대한민국의 십자층들과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겁니다. 이런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거제 신남부면의 2017년도에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을 부신 아우승입니다. 이번에 개표에 참관하며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17년 대선입니다. 개표 과정에서 부정성 의혹이 있는 장면을 보고 개표 중치를 용지했으나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모두 새누리당 개표 참관인들 뿐이었으며 모든 타정당의 개표 참관인은 그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전투표 제도가 이랬던 부정성 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언론사도 이에 대한 주의라든가 위험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전투표 제도의 위험을 강조한 사람을 또 그냥 고발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선관위원회에서 저하고 민경욱 전 의원하고 한교환 전 총리를 모든 일은 양명성이 이끔만 언론사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킬 뿐 민의가 왜곡되어 호도될 수 있는 부정성으로 이용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단 한 줄의 보도도 안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미국과 같이 영토가 넓고 선거 역사가 길고 it 기술이 발전한 나라에서도 왜 사전선거 제도가 도입되고 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국회의원의 300명이 덥석 사전선거제를 도입해도 2위 제기 하나도 없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키막힌 일들이 지금 2017년부터 5년째 공직선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안동 데일리의 조충률 기자가 보도한 겁니다. 지난 5구 대선 개표장에 찍은 부정성 관련 영상과 사진 고발 2017년 3월 16일 유튜브 시내 한수에서 한성주 예비군 장군과 서양기 목사의 충격적인 정거와 정문 투표용지를 복사한 명백한 정거 영상으로 제시한다. 초기에 부정성거에 눈을 떴던 분입니다. 2017년 3월 16일 시내 한수에서는 복사용 문재인 부정투표제 대량 발견 이란 제목으로 방송했다. 이날 출연한 남양주시 새누리당 개표 참관위로 참여한 서양기 목사의 정언과 영상으로 부정성거가 확인되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되어 그동안 제기된 5구의 치료진 제19대 대선은 부정성거라고 주장하는 그동안의 시민단체들이 주장을 뒷받침에는 결정적인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핵심 내용입니다. 첫째 남재준 후보가 사퇴하며 투표용지는 사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퇴의 표시가 없는 가짜 투표용지가 있었다.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거고 둘째 투표용지가 무두기로 접어진 선이 없고 깨끗하게 다발로 묶인 투표용지가 있었다. 셋째 접어진 선이 없는 투표용지는 선관위를 미리 준비된 투표용지는 정거다. 넷째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가 접어진 것 거척지 않은 것은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난다. 다섯째 투표용지에 있어야 되는 빨간색 치킨 두 군데인데 복사를 하는 정이 없는 흑백 투표용지가 발견 대량으로 복사한 정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엄청난 범죄죠. 이거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흔들고 일단 국회의원들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갖고 있다면 입을 다물게 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준석과 하태경과 한기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확보해놨으니까 국가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한동훈 검사장 임명을 저렇게 겁을 내는 겁니다. 겁이 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란제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국가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지만 내부의 밀란으로 망하기도 한다. 인류는 이러한 경험의 기초에 모든 국가들이 내부로부터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제를 마련해 최고의 형비를 대체하고 있다. 6.25 사변은 6.25 전쟁은 외한제입니다. 외침을 당한 거죠.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에 일어난 부정선거는 내침을 당한 겁니다. 내침을. 인류는 이러한 경험의 기초에 모든 국가들이 내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제를 마련해서 내란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행법 제87조. 내란제는 국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거나 헌법의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에 전복 또는 그 건령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써 수계는 사형 무기진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나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진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진행이나 금고에 처하고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진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헌법에 의하에 설치된 국회라는 그런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에 전복 또는 그 건령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자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거나 정확하게 부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짓을 범한 겁니다. 이런 짓을 범한 거죠.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내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군비에 처한다. 우두무리는 사형 무기진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진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 또는 약탄의 길을 산행한 자도 같다.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의 관전처는 5년 이하의 진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행법의 제87조의 내란제에 관한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헌을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에 전복 또는 그 건령행사를 불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하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것이다가 아니고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참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점점 연구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5구 대선까지도 확대를 해서 전체가 다 비슷한 방법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시됐던 5번의 공직선거 중에서 3번은 부정선거가 성공을 했고 2번은 부정선거가 미수에 거쳤고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 내란제를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임명에 대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 걸음 떠나가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 보조금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당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공정선거를 임무로 그렇게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부정선거에 깊숙이 관여됐음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속히 이제 해결이 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관심과 주의와 그리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